안녕하십니까 이미지스케이프 이동관 입니다. 오늘은 음악이론 세번째 시간, 음계에 대해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음계에는 그 종류가 참 다양한데요. 4음으로 구성되어 있는 테트라 코드, 5음으로 구성되어 있는 펜타톤 스케일, 6음으로 구성된 홀턴 스케일, 그리고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장음계와 단음계, 그러니까 메이즈 스케일과 마이너스 스케일이겠죠. 그리고 열두 반음을 모두 사용하는 12음음계, 크로매틱 스케일 등이 있습니다. 이것 말고 또 다양한 음계들을 조합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중에서 장음계를 중점적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음계가 무엇인지 음계에 대한 정의를 먼저 내리고 장음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계가 무엇일까요? 화면에 도레미파솔라시도, 우리가 익숙하게 보던 장음계, 다시 말해서 다 장음계의 스케일을 그려 놓았습니다. 자 이것이 장음계니까 음계겠죠. 이것을 보고 음계가 무엇인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음계는 일반적으로 교재에서 설명하는 대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음악이론 교재에서는 어떤 음을 기점, 다시 말해 으뜸음으로 하여 1옥타브 위 동음까지 일정한 규칙에 의해 나열된 음열이라고 보통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장음계는 어떤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있는 음계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 장음계를 두 개의 블럭으로 구분해 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두 개의 블럭으로 구분지으니 여러분들은 일정한 규칙이 보이나요? 보시면 도레미파솔라시도에는 두 개의 반음이 있습니다. 지난번 음정 수업을 할 때 같이 공부를 했었죠? 바로 미파와 시도입니다. 두 개의 블럭 안에 보면 온음, 온음, 반음, 그 다음에 솔라시도도 마찬가지로 온음, 온음, 반음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이 온음, 온음, 반음의 이 구성을 두 번 반복한 것이 우리가 익히 잘 보고 있던 장음계입니다. 자 그러면 이 장음계는 두 개의 시스템이 반복되었다 보면 되겠죠. 그럼 이 하나의 시스템은 뭐라 그러냐? 네 개의 음으로 구성되어 있는 음계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테트라코드라고 합니다. 이 테트라코드는 고대 그리스 음계입니다. 우리 국악 같은 경우도 현재 쓰고 있는 장음계가 아닌 오음으로 구성된 오음계를 사용하죠. 그것을 펜타토닉 스케일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음계에는 다양한 종류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장음계는 이런 테트라코드가 두 번 반복되어 있는 음계다 라는 것을 방금 여러분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장음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장음계는 방금 설명했다시피 이 도레미파솔라시도의 미파시도가 반음이 되어 있죠. 이것을 숫자로 표기해 보겠습니다. 도를 1로 하면 1, 2, 3, 4, 5, 6, 7, 8 이렇게 8개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반음에 해당되는 숫자가 3번과 4번, 7번과 8번이죠. 다시 말하면 어떤 음으로 시작하든지 3번, 4번, 7번, 8번을 반음 만들면 장음계가 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장음계는 3, 4, 7, 8이 반음인 음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3, 4, 7, 8이 반음 나머지는 다 온음으로 만들면 바로 장음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다장조 말고도 다양한 종류의 장조들이 있겠죠. 다음으로 시작하지 않고 바음으로 시작할 수도 있고 사음으로 시작할 수도 있는 장조 스케일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이 스케일을 읽는 방법을 먼저 여러분께 설명을 하고 다른 장조 스케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제가 이 스케일을 어떻게 읽었던가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어떻게 읽죠? 도레미파솔라시도라고 읽었죠. 또 이렇게 읽는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은 또 어떤 게 있었나요? 다라마바사과나다 이렇게 읽을 수도 있었죠. 또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까? 다라마바사과나다라를 우리 영어로 하면 C, D, E, F, G, A, B, C 이렇게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도레미파솔라시도를 다양하게 읽고 있다는 것이죠. 또 다른 건 없었나요? 가만히 기억해 보면 으뜸음이라고 여러분들은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것을 으뜸음이라고 하죠? 첫 번째 음, 다시 말해서 도를 으뜸음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똑같은 스케일을 읽는 방법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렇게 읽는 것을 개이름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음계의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음계의 첫 번째를 도라고 읽고 두 번째를 레 라고 읽고 세 번째를 미 라고 읽고 나머지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를 바솔라시 이렇게 읽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장조든지 첫 번째 이름은 다 도라고 읽는 겁니다. 자 그것을 개이름이라고 합니다. 자 음이름은 뭐냐? 음이름은 그 고유한 이름을 말합니다. 그 음의 고유한 이름. 자 첫 번째가 제가 도라고 읽었는데 이것은 개이름이었고 이 도의 음이름은 뭐냐? 이 음의 자체 이름은 무엇이냐? 그것은 다음입니다. 다, 라, 마, 바, 사, 가, 나, 다 이렇게 읽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다장조라고 읽지 도장조라고 읽진 않죠. 왜 다장조라고 읽냐면 다음이 으뜸음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이 도이기 때문에 다장조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 음을 어떻게 읽을지 우리는 다섯 번째 음 이름을 사라고 합니다. 자 음계에서 다섯 번째 음은 솔이죠. 도레미파솔 그것은 개이름입니다. 그런데 음이름으로는 사가 되겠죠. 그 사음이 으뜸음이 된다면, 다시 말해서 사가 사음이 도가 된다면 그 장조는 사장조가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음 바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명으로는 파지만 파는 어떤 음계의 네 번째 이름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바는 네 번째 이름일 수도 있고, 첫 번째 이름일 수도 있고, 일곱 번째 이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음이 으뜸음으로 만들어진다면 그 장조는 바장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까지 설명을 들으셨는데, 설명이 어렵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러시는 분도 있겠죠. 예를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이름은 홍길동이죠. 그런데 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회사를 만듭니다. 회사를 만들었다면 홍길동 사장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 이름을 다 붙이지 않고 홍사장님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죠. 혹은 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어떤 회사에 취직을 해서 대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홍 대리 하면 홍길동이 나가겠죠. 홍 대리는 그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홍 사장도 그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사장과 대리는 그 사람이 속해 있는 주기가 되겠죠. 도레미파솔라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름을 부른 것이 아니고, 그 음계의 주기에 해당되는 이름을 부른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주기는 도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주기는 레가 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장조가 사장이 된다면 사음이 도가 된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그 회사 이름은 사장조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이름과 음이름의 차이가 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다시 정리하면 개이름은 그 음계의 이름이고, 음이름은 그 음의 자체 이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으뜸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럼 으뜸음은 무엇이냐? 으뜸음은 그 음계의 기능에 해당되는 이름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첫 번째 음을 으뜸음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에 도도 으뜸음이 되겠죠. 자, 으뜸음 말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음이 또 어떤 것이 있었나요? 어릴 때 학교에서 배웠던 기억을 더듬어 보면 딸림음이라고 배운 적도 있을 겁니다. 혹은 버금 딸림음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자, 딸림음은 어떤 의미냐면, 으뜸음에서 완전 오도 위에 있는 음을 딸림음이랍니다. 다시 말하면 도에서 완전 오도 위에 있는 음은 솔이죠. 그래서 솔이 딸림음이 됩니다. 자, 그러면 버금 딸림음은 무엇이냐? 버금이란 말을 여러분들이 아시나요? 버금은 아래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래에 있는 딸림음. 아까 딸림음은 으뜸음에서 완전 오도 위에 있는 음을 딸림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버금 딸림음은 으뜸음에서 완전 오도 아래에 있는 음을 버금 딸림음이랍니다. 자, 위의 도에서 완전 오도 아래에 있는 음을 찾아보면 파가 되겠죠. 그 파가 버금 딸림음이 됩니다. 자, 이렇게 기능에 해당되는 이름들을 외우려고 하면 상당히 힘듭니다. 제가 방금 여러분께 설명한 것처럼 이 음이 어디에 위치해서 어떤 이름을 갖느냐를 이해하시는 게 훨씬 더 빠를 것 같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으뜸음에서 완전 오도 위에 있는 음은 딸림음, 으뜸음에서 완전 오도 아래에 있는 음은 버금 딸림음입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음들의 이름도 찾아보죠. 자, 으뜸음과 딸림음 가운데에 보면 미이란 음이 있습니다. 이 미의 이름은 가온음입니다. 으뜸음과 딸림음 가운데에 있다고 해서 가온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위에는 으뜸음과 아래에 있는 버금 딸림음 가운데에는 라가 있죠. 이 음의 이름은 버금 가온음이 됩니다. 참 쉽죠? 자,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훨씬 더 빠를 것입니다. 자, 이러면 두 개가 남았습니다. 으뜸음 위에 있는 레와 위에 있는 으뜸음 아래에 있는 시가 남았죠. 자, 으뜸음 위에 있는 레는 웃 으뜸음이라고 합니다. 으뜸음 위에 있다고 해서 웃 으뜸음 혹은 윗 으뜸음이란 말도 씁니다. 마지막으로 시. 시의 이름은 이끈음입니다. 이끈음은 으뜸음에 이끌려가는 역할을 한다고 해서 이끈음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기능에 해당되는 이름들도 알아주시는 게 나중에 우리가 음악 이론 공부할 때 편하게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또 영어로도 알아 두는 게 아마 여러분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영어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으뜸음을 영어로 탄익이라고 합니다. 딸림음은 도미난트. 자, 우리가 도미난트라는 말을 상당히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버금 딸림음은 딸림음 아래였기 때문에 서브 도미난트. 서브 도미난트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으뜸음과 딸림음 가운데 있는 가운음은 메디안트. 그리고 라. 다시 말해서 으뜸음과 버금 딸림음 가운데 있는 버금 가운음은 영어로 서브 메디안트라고 하면 되겠죠? 그리고 으뜸음 위에 있는 레는 탄익은 탄익인데 그냥 탄익이라고 말하지 않고 슈퍼 탄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 우리가 이끄음이라고 배웠었죠? 이끄음은 이끌려간다. 그래서 리딩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영어로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면 딸림음을 좀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딸림음을 영어로 하면 도미난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도미난트와 딸림음의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의미가 상당히 상반대죠. 도미난트는 도미네이트라는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도미네이트는 지배하다는 뜻이죠. 그런데 우리말로 옮긴 것은 딸림음, 뭔가 부족한다는 느낌을 가지지 않습니까? 영어권에서 보는 딸림음에 대한 기능과 우리가 보고 있는 딸림음의 기능이 조금 다르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보는 관점에 대한 차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딸림음은 뭔가 부족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딸림음 자체는 항상 으뜸 화음으로 이끌려가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부족하다는 것, 어딘가 이끌려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족함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도미난트, 다시 말해서 도미네이트라는 뜻을 갖고 있는 도미난트는 왜 지배하다는 의미를 갖게 되었을까요? 자, 그것은 음악의 역사와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음악의 역사는, 다시 말해서 화성학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도미난트의 역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화성학 책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화성학 책을 보면, 화성학 책의 차례를 한번 보면 사마음을 배우고 음정을 배우고 음계를 배우고 그 다음부터는 도미난트를 배웁니다. 그리고 또 세컨드리 도미난트, 프리도미난트 홀에서 도미난트 앞에 쓰는 중육화음이라든지 네아폴리탄이라든지 이런 화음들을 배웁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도미난트의 역할을 하는 화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음악적으로 봤을 때 도미난트가 음악 전반을 지배하고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도미난트의 이름을 가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음계에 대한 설명은 마치고요. 이제는 장음계를 한번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다장조 스케일을 화면에 보시고요. 다른 음계를 만들 때 다장조 스케일을 참고해서 다른 음계를 만들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화면에 도레미파솔라시도 장음계를 그렸습니다. 자음계를 아까 정의 내릴 때 자음계는 3, 4, 7, 8이 반음인 음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에 사음, 다시 말하면 다장조의 다섯 번째 음이 솔이죠. 그 솔 음 이름 사를 으뜸음으로 하는 사장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악보상으로는 G가 다시 말하면 사음이 으뜸음으로 되는 스케일을 만들면 되겠죠. 자, 편의상 이것은 그냥 제가 솔라시도레미파솔로 읽어 보겠습니다. 솔라시도레미파솔로 읽었고 자, 3, 4, 7, 8을 반을 만들고 나머지를 다 온음을 만들면 사장조 스케일이 되겠죠. 자, 화면에서 보겠습니다. 첫음, 사음과 가음. 자, 지금은 편의상 솔라로 읽겠습니다. 솔과 라는 온음이죠. 라와 시도 온음입니다. 시도는 어떤가요? 시도는 반음이죠. 3, 4번이 반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4, 5번인 도레 온음, 레미드 온음. 자, 미파는 어떻습니까? 6번, 7번은 온음이 돼야 될 자리인데 현재 미파가 반음이죠. 그래서 이것을 온음을 만들려면 파에 샵을 붙여주면 올림표를 붙여주면 온음이 됩니다. 그렇게 되고 7, 8, 파샵과 솔은 자연적으로 반음이 되었죠. 이것이 사장조의 스케일입니다. 7번째음 파에 샵을 붙이면 바로 사장조가 되겠죠. 그래서 사장조의 조표는 7번째에 있는 파을 스케일을 그렸던 제일 앞으로 가져와서 조표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장조 스케일이고 굳이 스케일에 F음에 샵을 붙이지 않고 조표로 옮겨서 붙이면 여러분들이 건반을 치시거나 노래를 부르실 때 그 음에 F샵을 연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바장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바음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파죠. 자, 그 F음을 으뜸음으로 하는 스케일을 한번 만들어 보죠. 바솔라시 도레미파 이것도 마찬가지로 3번, 4번, 7번, 8번을 표시하고요. 나머지를 다 온음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바솔 온음, 솔라도 온음, 라시도 온음이죠. 3, 4번은 반음이 되어야 될 자리인데 라시가 지금 현재 온음입니다. 그럼 이것을 반음을 만들려면 C자리를 반음 내려주면 되겠죠. 그래서 플랫을 붙입니다. 그리고 C플랫도는 원래 C도는 반음인데 C플랫이 되었으므로 온음이 되었고요. 도레온음, 렘온음, 미파는 자연스럽게 반음이 되었죠. 그래서 바장조는 C에 플랫을 붙이는 스케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쪽으로 옮기면 바장조 스케일이 되고 조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다른 음들도 똑같이 으뜸음으로 만들어서 3, 4, 7, 8을 만들면 어떤 의미든지 장조 스케일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다른 음들을 모두 장조로 만드는 그런 훈련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샵은 총 7개가 붙고 플랫도 총 7개가 붙습니다. 샵이 붙는 순서는 파도, 솔레라미시 플랫이 붙는 순서는 시미라레, 솔도파 그리고 아무것도 붙지 않는 장조가 하나 있었죠. 다 장조가 있습니다. 그렇게 장조는 총 몇 가지죠? 샵 7개, 플랫 7개 14개의 아무 조성에 붙지 않는 다 장조 하나 이렇게 장조는 15개의 종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 주에 다시 한 번 하나씩 그려서 확인하도록 하고요. 나머지들은 여러분들이 한 번 한 주 동안 숙제로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